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1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10편에는 헬게가 주제로 된 시가 7개 있습니다. 일곱 개의 10편의 번호는 10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일곱 개의 10편이 헬게를 주제로 합니다. 앞서서 10편, 6편을 본 적이 있고 이번에는 두 번째 헬게의 10편, 32편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2절,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와께 정제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감음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마리나 노세같이 되지 말저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시니 두루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Le roi David proclame ici le bonheur de l'homme à qui Dieu fait grâce pour ses péchés. 네, 이 32절, 32편, 10편 말씀에서 다윗왕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네, 1절과 2절 후반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져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제일 극치는 바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권위에 늘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인간의 반역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회계의 10편에서 10편 51편입니다. 51편 6절, 내가 거기서 외치는데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네, 우리 누가복음에서 그 탕자도 이렇게 돌아와서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선, 죄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권위에 충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우리의 욕심이 충족되고 그래서 또 일종의 어떤 쾌락도 우리가 맛본을 느낍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를 짓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그 결과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강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은 바로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이 대상이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죄를 쉽게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죄는 항상 이 세상의 공중권을 잡은 마귀에게 우리를 묶이게 합니다. 네, 이 마귀의 세상의 왕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또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사단의 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를 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를 또 참수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략은 자카리 3, verset 1, 자카리 3, verset 1. 네, 구약의 스가리아서 3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스가리아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와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요. 사도는 하나님의 대적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계속 짓누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죄를 자극하면 됩니다. 5절에 써 있습니다. 네, 오늘 32편 말씀의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잘못을 우리 숨기지 맙시다. 그리고 특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거짓 위선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로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큰 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네, 이런 식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전혀 특별한 것들이 특별한 특정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미선적인 기도는 천정에만 울리지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죄가 명백하면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 형제를 시기줄투했습니다. 뭐, 아니면 제가 내 소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매를 내가 나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진실하고 참된 고백입니다. c'est exactement ce qu'a expérimenté le souverain sacrificateur Josué.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체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진 죄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죄된 모습, 그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을 아름다운 옷으로 거짓 지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빛가운데로 나왔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네, 스가리아서 다시 3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 자녀가 빛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 사단은 얼른 도망가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네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렇게 벗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가운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나를 참소하는 사단을 쫓아버리시고 예, 그 벗어라, 그 벗어라, 그 벗어라,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 짓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네 짓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빛가운데로 나올 때 사단은 더 이상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떠나게 됩니다. 예,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만이 대제상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예, 예수, 우리 아보카, 대편도 조수에, 아쿠세. 예,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참서를 받던 여호와의 사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머리에 정한 광도 씌워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대제사장이라는 그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göra.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은혜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매어있는 저주를 없애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런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할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콜로세서 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내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네, 바로 방금 본 콜로세서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매를 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야마 우리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의 혜택을 또 우리가 받게 됩니다 미세 7, 18, 19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혜를 기뻐하시므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궁유리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의미는 우리가 빛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모두 고백한 그런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또 다 없애주신다니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원 28장 13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이렇게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그냥 돌아오는 단순히 돌아온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바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죄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면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큰 은혜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의 덕분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시는 그 죄를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원하십니다 이런 영국적인 교재가 바로 10편 32편 오늘 말씀 8절에 적혀 있습니다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으신 우리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친절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돌봐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어 이런 말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악을 미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지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끊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자주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자주 빠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대로,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는 그대로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 안에 그 죄된 모습을 다 비춰주옵소서 주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다 용서함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심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이 기쁨을 우리 주변에 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또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모두가 영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에 감사드리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희생에 또 감사드리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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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